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온라인 광고대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리나의 대표 유경영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대학교를 광고음보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 때 학생 창업을 하면서 광고 마케팅 사업을 시작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과 후로 온라인 마케팅이 주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일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책이나 서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대회적인 활동이나 다른 외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취업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가 명확하게 존재를 한다면 그 직종에 맞는 대회 활동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학점...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거죠? 학점 이력서를 많이 받다 보면 학점 4점, 4.5점보다는 확실히 저희 관련 마케팅 관련 대회 활동을 한 걸 훨씬 더 가점을 높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길이 나란 20대를 함께 했기 때문에 20대의 추억 다섯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3살 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20대 기억이 사실 이 사업밖에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20대 추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회로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